규칙을 추측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. 영순의 반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규칙 알아맞히기 놀이를 했어요. 선생님께서는 규칙을 알아맞히면 멋진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. 2, 4 다음에 올 수는 무엇일까요? 6이요! 4예요! 선생님은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. 6도 아니고 4도 아니면 다음에 올 수는 뭘까? 영순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규칙이 궁금해졌어요.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수는 무엇일까요? 어둠어ást 그 sonra 가능한 수는 무엇일까요? 3병 자체로운, 지금 어떤 수는 무엇일까요? 소개해 Wikipedia